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도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만 애리조나 답사기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서부 와일드 웨스트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 서부는 아주 각별한 그런 장소죠 한참 여행을 할 때는 그렇게 미국 서부를 참 좋아했는데 애리조나 답사기도 좀 새로운 형태의 문화 답사기 비슷하게 여러분들 애리조나를 파헤친 겁니다 아마 코로나 이런 것이 유행하지 않고 유튜브에 입문을 안 했으면 이런 류의 책들을 아마 많이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하고 만나면서 이제 책 쓰기가 많이 멀어진 거죠 애리조나 답사기도 여러분 시간 되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굉장히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의료사태 주제별로 나눠가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빅파이브 병원들 서울대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카돌릭대 그 다음에 이제 빅파이브가 카돌릭대 그 다음에 성대겠죠 삼성 아산 이렇게 한 5개 정도 고대는 빅6 할 때 이런 고대가 포함이 되죠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빅파이브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네요 이게 이제 의료전달책의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굉장히 큰 강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하겠네요 이미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한국은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중대형 병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의사 수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병원당 한국은 16명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게 숙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숙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이 유지되기 위해서 적은 의사를 고용하고 의사 1명당 대단히 과중한 업무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병원 근무 의사 1인당 병상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는 그러니까 페이닥터 봉지기입니다 병원에 몸을 담고 있는 봉지기들이고 고용된 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자료가 개원입니다 개원이 개원의를 보시게 되면은 붉은색이 의원당 외래 환자수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외과 의원 그리고 환자수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최근에는 좀 늘어났지만 외과 의원수도 꾸준히 감소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과도 보면은 근래에 들어서 급속하게 환자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 대신에 시장은 계속 포화되고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할 때 개인적인 체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좀 잘나가는 병원을 가보니까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라 그래서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사 수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훨씬 더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개원이들은 계속 환자 수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인구 감소하고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원이들의 그러니까 보통 병원의 개원이들의 경영수지가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원 경험이 많은 분들의 정원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김홍식 여러분들 30년차 부산의 내과 개원이기도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반나절 정도로 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빅파이버는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 아산병원 자료인데 이게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7년부터 2022년을 보시게 되면 외래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총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많은 사람이 빅파이브로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이게 많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의 빅파이브로 몰려들고 있느냐 아주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과 2022년이니까 얼추 10년이지 않습니까 이 비수도권은 지방에 계신 환자들이 올라온 겁니다 평균치를 보게 되면 42% 증가한 겁니다 2013년에 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 지방 환자들이 빅파이브로 온 게 이게 이제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삼성아산병원 이렇게 빅파이브네요 5개 상종이라고 하더군요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 진로 인원이 42.5%가 여러분들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정부가 여러분들 지방에 권역별 여러분들 대학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받기 위해서 원정 진로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의사 수를 늘려 가지고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무색한 겁니다 사람들이 발로 다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방의과대학에 이러면 정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사람을 늘려놔도 지방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환자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인 겁니다 한 분께서 이렇게 어제 제가 전공의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공의들이 갈 자리가 없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병원들이 숙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 수가 이런들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뽑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의료계를 비교적 잘 아시는 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크리넥스 티슈처럼 쓰고 버리는 의사 평소에 항상 하던 생각이라 방송 내용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필수 의료가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을 갈아서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는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4년 동안 진행되는 수련 과정입니다 수련을 끝낸 의사들이 매년 나올 텐데 왜 의료현장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매일 스톡이죠 스톡 매일 의사들이 외과의사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2024년도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 수는 외과 149명 소아과 131명 산부인과 112명 응급의학과 166명 흉부외과도 30명이나 배출됐습니다 작년에도 그 이전에도 비슷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의술을 이미 다 배운 의사들도 의료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이 시스템에서 학생 수를 늘려서 의료 문제를 해결했다는 정부의 계획은 젊은 의사들에게는 의미 없는 헛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게 이 의사가 이런 배출이 되더라도 보시다시피 병원에서 의사를 안 뽑는 겁니다 전문의를 그리고 개원을 하더라도 계속 환자 수가 여러분들 기존 개원이들도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의과대학의 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반발한 거죠 밥그릇 싸움 정도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익려 인력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대형병원을 돌려야 되고 또 수도권의 신축 예정인 6600병상을 돌리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 거죠 그걸 젊은 의사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반발한 거죠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료 시스템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대부분 의사들은 의대생 때 밤낮을 공부하고 공부가 아주 힘들죠 본인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끈기도 있어야 되고 뭐 아주 아주 힘든 공부입니다 인턴 전공위가 되어서는 잘 시간도 아끼가며 한자보고 짬짬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다가 전공위 수련을 마칠 때쯤 되었어야 이런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공위들은 기존 정원만 하더라도 매년 3000명이 여러분들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절반만 여러분 절반이 아니죠 30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전공위를 몇 퍼센트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죠 전공위가 만 3000명이니까 만 3000명을 5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한 3000명 정도 되겠네요 전공위들이 매일 3000명 정도가 쌓여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위들이 지금의 전공위들은 2020년 당시 의대생으로서 일찍 현실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서명한 하비스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분야는 필수적이고 중요하니까 결국에는 좋아질 거란 믿음으로 전공위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하비스 같은 것은 모르겠고 아무 근거도 준비도 없이 2000명이나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더니 너희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늘릴 거다 파업도 금지다 사직도 금지다 휴학도 금지다 하고 병원에 경찰 파견에서 협박하고 하던 노일이나 계속하라고 찍어 눌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제가 의사분들을 옹호해하거나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고 하도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무당구다셋이 돌아가니까 정신을 좀 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개원이들이 계속해서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과 외과 모두가 먼저 무너진 것이 이제 산부인과하고 여러분들 소아청소년과고 그다음에 외과고 이제 내과니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환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낮은 수가 하에서는 병원들이 전문의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 공박사님 뭐 전문의 뭐 이렇게 조선 사람들은 우기는 걸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우기지 말고 이게 팩타니까 이 통계를 좀 봐라요 통계 그냥 막 삿대질하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공병호가 의사를 여러분들 옹호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의사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다 동일하게 제가 대우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사실에 대한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이 배출되는 것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인구 감소 추체로 보게 되면 많은데 의료계하고 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원의 60%를 여러분들 늘린다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정책을 어떻게 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료 지방의료 이야기가 나오니까 올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0년 통계를 봐라 통계는 사바사바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으니까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지방 환자들이 지난 10년간 빅파이브 대형종합병원에 거의 43% 정도가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빅파이브를 먹여 살린 것이 지방환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된 겁니다 제가 정책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권한은 없지만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외면해서는 이제 한 분께서는 현직 의사분께서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결국 의로 민영화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공공개념의 의로는 점점 세트해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oecd 평균으로 수렴할 것이고 시장화된 민영화의 의로는 큰 비용을 지불 가능한 소수 사람들에게 아마 제공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시청자나 아니면 또 현직 의사분들이 이렇게 남긴 의견들을 제가 최근에는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기 때문에 왜 제가 의로 분야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사수 늘려가지고 지방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하기가 힘들다 이야기죠 지방 환자들이 물밀듯이 여러분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2조 이상 정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빅파이브에 이렇게 보시면 해법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핵심은 정부와 대형병원들이 필요한 의사는 딱 전공의까지입니다 전문의가 된 의사들은 내가 알 바 아니라고 거의 버려지는 익녀인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료 분야를 좀 아시는 분 같거든요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책을 여러분들 수행하는 사람들은 빅파이브도 생각해야 되고 대형병원도 생각해야 되지만 개원위도 다 국민이니까 함께 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국가의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전공의들에게 여러분들 자급을 잡아줄 수는 없지만 전공의 이후에 계속해서 전문의 익녀 자원들이 축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하고 해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 알면서 계속해서 값싼 고강도의 노동에 익숙한 전공의들을 여러분들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필수의료인력 학충 방안을 목표로 해서 그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의 60%까지 증가시키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일이 아닌 거죠 올바른 일이 아닌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어마어마한 덫에 빠진 거죠 수렁에 여러분 의사결정 잘못 내리게 되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의사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 그냥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투자결정도 그렇고 전직 취직 개론 다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아마 지금 정도는 본인이 수렁에 빠졌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부림 치면 칠수록 점점 여러분들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름들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밑에 사람들 한 게 휘둘린 겁니다 본인 욕심도 앞섰고 MJ세대와 정부 이전에 전체 나라를 봐야 됩니다 비수도권에 괜찮은 의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진투성이라 아프면 힘들어 서울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진투성인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정원 증가시킨다고 해가지고 환자 수가 적은데 있으려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 비피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빅파이브로 진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방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켜가지고 사람을 배출해 놓으면 지방에 여러분들 직장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나온 지역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머물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동할 수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지금 통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싸게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숫가가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건 부정이 안 거지 않습니까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은 상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숫가가 지금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거 물가 상승률이 전혀 연동이 안 돼가지고 30년 전 비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낮은 수준이 됐다는 거 공짜로 먹으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용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의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 게 선진국입니다 그게 정의로운 국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피상교로 들으면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짐승사회하고 달리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고쳐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가 망가졌으면 선거제도를 고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도 아니고 검수도 아니고 모두 다 선거가 망가진 것을 보고도 다 덮어가지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그 죄를 앞으로 얼마나 지를 겁니까 의로가 숫가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개 분만비보다 사람 분만비가 싼 세상이 됐는데 그거를 보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알 건데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 안 하는 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아 우리가 후기 조선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의 근간을 이런 형성하는 제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제도를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흡족할 정도의 보상이 안 되더라도 5년 3년 7년에 거쳐서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노력들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깔아뭉개고 다 넘어가는 건데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됐으면 대통령이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거면 전부가 다 깔아뭉개고 나는 그때 뭘 봤느냐 그냥 이게 조선이구나라는 생각을 본 겁니다 내가 조선을 계획한 힘은 없지만 이건 그냥 조선사회구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대형제국이 스스로 노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각자들이 나서가 노예 무역 폐지를 관철시키지 않습니까 부정의한 일이 세상에 만년하게 되면 그 사회가 망하기 때문에 선각자들이 나섰던 거죠 선거가 무너진 나라가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낮은 숫가를 가지게 되면 필수 의료가를 분야해서 전 여러분 의료 분야가 망하는 겁니다 부정의가 만년하게 되면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사의 이치인 거죠 그거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듣고 넘어가서 잘 살겠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환자 수 감소라고요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1시간 기다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경험을 1시간 기다리는 병원이니까 병원에 여러분들 의사 선생이 좀 실력이 있는 모양이죠 1시간 기다리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가서 책도 읽고 여러분들 기다리면 되는 거지 내가 병원에 가서 1시간 기다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기 한 분이 이렇게 좀 꼬집은 게 1시간 안 기다리고 바로 진로 볼 수 있는 병원도 많은데 잘 되는 병원을 찾아간 모양입니다 지금 낮은 숫가로 병원 유지하려면 환자 많이 봐서 박니다 하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카르텔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잘 되는 병원 팔이 날리는 병원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들의 수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다른 일은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조선사람들 여러분 제가 설득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조선사람들은 그냥 조선인으로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방송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런데 뭐 대한민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후기 조선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럼 1초 기다리는 여러분들 의사 수만큼 늘리죠 그럼 뭐 만 명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한 10만 명 정도 늘리면 되겠네 이렇게 심각들이 짧은 겁니다 자 와.. 5.. 3..